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공공선택론에 9가지 모형이 있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모형을 정리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나머지 8개의 모형들을 오늘 다 정리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아마 1단원을 다 마치고 정책학 2단원까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지금 동안 약간 의심감이 있지만 괜찮아. 우리는 약간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이유식 같은 강의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천천히 의미하면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행정학은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놓으면 잘 안 까먹어야 되는데 원래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를 이 수업을 하면서 농담이에요. 처음에 이해를 잘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봐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죠. 두 번째 모형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써있는 36페이지에 2번 내용을 같이 볼게요.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자 이거 뭐냐면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그냥 경제적인 시각에서 궁궁선편 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거예요? 행정학에서의 경제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거 자 그래서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이론의 관료 행정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였다라는 내용이죠. 자 기존의 관료 계층제적 관료이론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오스트롬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경제학적 접근은 인간을 보는 관점이 자 어떤 인간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지 경제인 경제인은 어떻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렇지 경제인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래서 관료도 사람이고 관료도 경제인이다. 그러면 관료도 어떻다? 합리적이면서 또한 이기적이다. 이 특징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관료도 사람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층제적 비존의 조직이라는 것도 결국 관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관료 개개인의 합리성과 이기성이 발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의 굵은 글씨 위주로 보세요. 관료도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할 수 있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정치 권력은 독점될 가능성이 있고 이기적 먹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디귿에서 제시를 한 거죠. 다양한 결정체 사이에서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권한의 분산. 권력의 분립. 뭐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한 거고요. 기존의 조직. 기존의 조직이라는 거는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집권화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3부의 결정계층의 권한이 몰려 있었잖아. 집권화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 집권화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첫 번째. 분산하여야 된다. 자 그다음에 다양하고 중첩적인 권할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중첩이라는 거는 뭐예요? 중첩. 그렇지. 중복되어 있다라는 의미잖아. 자 중복되어 있다라는 거는 자 뭐를 유도하는 거예요? 중복되어 있다라는 거는 각각의 주체들 사이에서 독점이 아니라 독점이 아니라 분권을 통해서 이거를 유도하는 거죠. 경쟁을 유도하려는 희도인 거예요. 자 경제학에서 행위 주체들은 반드시 독점되어서는 안 되고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경제학적인 관점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관료도 마찬가지예요. 계층제적 기존의 권력 구조는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었다. 독점이 아니라 중첩을 통한 관할권의 중첩을 통한 경쟁 구도로 기존의 계층제적 질서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스트로미라는 학자는 그래서 기존의 계층제적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권력은 분산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할권은 중첩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절대로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학자라는 거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관료도 마찬가지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쟁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경제하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옆에 137페이지에 3번 티부가설 티부가설 봅시다. 티부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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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학자 이름이 티부인데요. 재밌죠. 티부 티부 못지않게 저번에 재밌었던 사람 이름이 있었잖아. 그 외부효과일 때 외부효과의 발생을 세금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학자가 피구라는 학자였고 그래서 학자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 붙여져 있었던 세금 명칭이 있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나는 티부라는 사람일 때 재밌어. 티부 티부라는 학자 이름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한번 봅시다. 아 이런거에요. 어 티부라는 학자는 재밌는 이론을 주장했어요. 뭐냐면 발로 하는 투표 라는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자 이거 뭐냐면 이런거에요. 어 주민들은 주민들은 자 개개의 주민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지방간체에 거주하면서 생활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요렇게 접근을 한거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은 있으면은 자 여러개의 중복된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자기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어 언제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로 원한다면 그때그때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했던거에요. 내가 만약에 어 광명시에 살고 있잖아. 어 광명시에 살다가 너메 안들어. 그러면은 그때그때 바로 동작구에 살고 그 다음에 관악구에 살고 영등포구에 살고 그때그때 어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거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어 본인이 소속될 수 있는지를 자 그거를 주장을 한거에요. 자 근데 어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어 지방자치단체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늘어요.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 되잖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사비가 되잖아요. 자 근데 이동에 따른 비용은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거에요. 비용 자체는 아예 없기 때문에 각계의 개인들은 시민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본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기호에 맞게 자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거에요. 자 그래서 어 의의를 보시면요. 자 주민들은 자유로운 지방간의 이동 음 그 다음에 다수의 지방정부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어 거기서 발로 하는 투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로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면서 마음대로 움직여 다닐 수 있다는거에요. 자 그러면 본인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원하는지 선호에 대한 투표가 저절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티부는 이런 상태를 상황을 발로 하는 투표 상황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거에요. 자 그래서 발로 하는 투표를 통해서 지방공공제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이론이라는거죠. 자 그래서 특징들을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요. 왜냐면 개념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발로 투표를 하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누구거든요.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기존에는 반드시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공공제 이론이라는 학설이 있었어요. 자 그거는 앞에서 정리를 했었는데 그렇지 사무엘스의 주장한 공공제 이론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만 무조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 기억나시죠? 근데 티부는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으로서 중앙정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지방정부에서도 얼마든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슨의 공공제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되었다. 이 내용은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는 읽어보시고 디귿에 보시면 자 그러면 지방정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끼리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정부 간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형상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민주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민주성을 제공할 수 있지. 왜? 개인이 원하는 걸 그때그때 실현시키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그렇지 반론하는 투표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요구의 대응성이 반드시 높아져야 되죠. 그때그때 대응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민주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미음에 보시면 미음에 보시면 이런 비판이 또 가능한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완전하게 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자 이 반론하는 투표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해야 되고요. 완전한 정보를 전제로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용이 전혀 안 드는 완벽한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완벽한 이동성 두 개를 전제로 해야만 이 개념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완전한 정보의 가능성 그 다음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완벽한 이동의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발로하는 투표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하지 현실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인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관념적인 모형에 불과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 발로하는 투표 이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두시고 자 밑에 보시면은 플러스 내용 있죠. 티부가설의 기본 가정이나 전제 자 이거를 한번 정리를 일단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요 내용에서 이제 시험 만약에 나오면 아주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가정 나오면 요 내용들이 지문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굵은 글씨 플러스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전한 정보와 완전한 이동성의 가정 요거죠.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다수의 지방정부를 전제로 하죠. 다수의 지방정부가 자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면은 다수의 지방정부가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반드시 A와 B와 C와 D 다수의 지방정부는 반드시 각각 고유한 특성에 맞게 상의한 정책을 추진할 것 상의한 정책을 추진할 것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고요. 상의한 정책을 추진할 것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것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외부효과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것 모든 거래가 대가가 있어야 그거는 외부효과의 사전적인 개념인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 이거지 그렇지 왜 각각의 공공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의한 정책에 따라서 각 고유한 특성에 맞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뜬금없이 에이 정책과는 상관없는 외부효과가 존재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외부효과의 존재를 다 배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이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려하는 특표라는 이론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들을 기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 제법인데 행정학적인 그게 생겼어 마인드가 아니야 아직은 단정하긴 일로 좀 더 지켜보자 외부효과가 부존재할 것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4번에 단위당 평균 비용 동일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지자체가 크다만 가지고 정책을 개만할 수 만약에 그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규모의 경제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법인데 규모의 경제가 발생되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한 어떤 서비스나 제공 가능한 정책들이 있겠죠. 그거를 배제하는 거예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다 규모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각각 원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6번에 각 지방정부는 인구의 최적규모를 추구한다. 라는 내용이 있죠. 인구의 최적규모를 추구한다. 자 최대규모가 아니에요. 최적규모 최적규모 최적규모라는 것은 뭐냐면 인구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정한 규모 적정한 규모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애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은 인구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인구가 또 너무 줄어들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을 써서 인구를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적정한 규모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항상 인구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만 노력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대 규모라고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표현도 틀리고요. 반드시 최적 규모를 구현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최적 규모 추구. 자 그 다음에 7번에 뭐라고 내었냐면은 재원은 돈이죠. 돈. 세금은 각 해당 주민들의 재산세로 충당 인거예요. 재산세로 충당. 자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반드시 그 지역 안에서 들어오는 돈으로만 충당한다는 거죠. 만약에 재산세가 아니라 소비세라 그러면은 소비세는 꼭 이 지역 안에서만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소비를 어디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소비세라는 세금이 수익이 들어올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재원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로만 충당된다라고 가정할 것. 자 이게 마지막 전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개념 자체는 티부가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런 전제들을 물어보는 게 지문으로 많이 등장해요. 지문이 표현이 어려우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주민들은 완전한 정보와 자유로운 이동성을 갖는다고 전제할 것.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다음에 각각의 정부는 상의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것. 동일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것. 상의한. 그렇지. 각각 개별적인 지역 고유의 특성이 있어야 돼. 그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고요. 특성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정책 아니고 상의한 정책. 상의한 정책. 외부 효과는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 자 다음에 규모의 경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 자 다음에 인구는 최대 규모를 추구 최적 규모를 추구 최적 규모를 추구 자 다음에 재원은 반드시 주민들은 뭘로만 충당. 소득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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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나누면 재산세 소비세거든요. 근데 소비세가 아닌 재산세로만 충당된다라고 가정할 것. 이게 우리가 배웠던 무슨 투표 무슨 투표 피부과설 피부과설이고 어떻게 하는 투표 그렇지 피부과설 반로하는 투표 개념을 정리를 한거에요. 피부과설 반로하는 개념 투표 반로하는 투표 개념 자 그 다음에 4번 항목을 또 봅시다. 138페이지 138페이지 자 이거 뭐냐면 중위투표자 정리라는 개념이에요. 중위투표자 정리 자 이거 뭐냐면 이거에요. 기본적으로 정당이 두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거야. 양대 정당 체제 자 그래서 보통 정당들이 복수정당 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정당 가장 영향력 있는 정당은 사실 두개정도죠. 보통 보수와 진보 두개의 정당을 가지고 축으로 해서 정치 정당정치가 실현되는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자 그때 양당제 정치하에서는 어떤 정책이 채택이 되느냐 과연 양당제 정책 정당 체계하에서는 어떤 정책이 채택이 되느냐 자 그 내용을 분석을 한거에요. 자 어 거기 기억을 보시면은 자 양대 정당 체계 하에서는 하에서는 자 뭐가 필요한거에요?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득표를 얼마 이상 그렇죠 양대니까 50% 이상 해야 되잖아 과바주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만드는게 더 효과적인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에요 자 만약에 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라면 사람들은 어디에 거의 몰려있을까요? 중간 너무 빨리 답을 맞춰버려가지고 당황했어 그렇지 자 봐봐 사람들은 거의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굉장히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 아니면 보수 그 애매한 중간지점에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선생님도 그렇고 본인은 애매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거의 답을 답을 가정해놓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나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전체 국민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양당제 정치 하에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어떤 정책을 만드는게 전체 국민들을 비교적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도적인 것 어 그렇지 맞아 거의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거의 애매하게 걸쳐있는 중도적인 성향의 정책을 채택하는게 오히려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효과적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정당정치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거예요 그렇지 거의 이럴 때에서는 양당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어차피 과반수의 득표를 선거에서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책 자체의 차이점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애매한 중간지점에서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운스의 투표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확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중위 투표자 정리 정당이나 다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왜 목표는 과반수의 투표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내용 있죠 어 집권을 위해서 극단적 선호를 회피한다 아 요거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만 맞춘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라는 내용 자 그래서 두 정당의 정책은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 그렇지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된다는 거죠 거의 일치하게 된다 정당의 특성과 상관없이 자 그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자 그래서 디귿에 어 이런 결과로 어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반영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어 거의 중위 투표자만 위주로 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에 위치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제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든 투표자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모든 투표자의 선호를 다 고려해 주지도 않고 음 그래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모형들은 다 아홉 개가 뭐예요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기존의 사회나 정치 질서의 행정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이론이잖아 어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의 정치체제가 효율성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을 비판한 거란 말이죠 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위 투표자 정리 라는 거는 양 극단 어디에도 치지 않는 중간 선호를 가진 투표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만 제시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 그거를 비판한 이론이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가설 어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가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는 반드시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가설 어 맞죠 그치 극대화잖아 극대화니까 정부가 정부의 서비스가 과다하게 공급된다는 과다공급서를 취하고 있는 학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관료가 자신의 효용 극대화 혹은 자기 부서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자원을 끌어서 예산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라는 내용이죠 균형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근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가야 돼 이제는 138페이지에 어 거기 모형의 특징이라고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경제학 고등학교 때 배웠죠 배웠다고 해 빨리 자 그러면은 우리 그걸 배웠을 거예요 한계 비용 한계 편익 그 다음에 총비용 총편익 개념을 배우셨을 텐데 편익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편익 편익이라는 거는 어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소비자가 누리는 어떤 만족도 이익 혜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편익 자 근데 편익이라는 거는 소비를 하면 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고 차츰차츰 그 한계의 재화를 소비할 때 누릴 수 있는 편익이라는 거는 차츰 그렇지 체감한다 라는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를 경제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너무 더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날 땀을 뻑뻑 흘리면서 거의 막 탈수 직전에 탈수 직전에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 먹어요 그러면은 음료수 한 캔을 먹었을 때 처음에 마셨을 때는 엄청나게 달고 시원하고 하잖아 온갖 더위와 갈증이 해소되는 거 같잖아 자 근데 음료수 한 캔을 마셨을 때와 엄청 부족한 것 같아서 또 한 캔을 또 마셨어 두 캔을 마셨을 때와 세 캔을 마셨을 때 네 캔을 마셨을 때 자 재화 하나하나를 소비하면 할수록 본인이 느끼는 갈증 해소에 대한 시원함의 정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반드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어 한계 편익이 가면 갈수록 체감한다 그래서 한계 편익 체감의 법칙 이렇게 설명을 한 이론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어 고등학교 때 배웠단 말이에요 한계 효용 또는 한계 편익이 체감된다 한계 효용 또는 한계 편익이 체감되는 법칙 이 내용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 총 편익은 어떻게 돼요 총 편익 한계 편익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의 총합도 계속 늘긴 하지만 차츰 차츰 둔화되면서 늘어나는 특징을 갖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총 편익은 한계 편익 한계의 재화를 소비했을 때 느끼는 만족도가 가면 갈수록 체감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놓은 총 편익이라는 개념도 자 총 편익이 만약에 어 내가 하나의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도가 똑같아 그래서 비례적으로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은 총 편익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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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으로 늘어나겠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자격을 하기 때문에 총 편익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완화되는 형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총 편익이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아니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우리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 어 사회 선택하잖아 아 그랬어요? 할 말이 없네 사회 선택했잖아 행정법 행정법 안 알고 자 그래서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경제학적으로 심화해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총 편익이 차츰차츰 둔화되는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자 일단 거기까지 자 그래서 총 편익은 가면 갈수록 차츰 완만해지는 둔화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라는 거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은 자 비용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약간 이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해요 자 총 비용이라는 것은 총 비용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적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결국은 차츰 둔화되는 총 편익과 차츰 증가되는 총 비용이 언젠가는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언젠가는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만약에 서비스고요 여기가 서비스의 수고 자 여기가 편익이에요 비용이요 비용 자 그러면은 이 두 표만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두 표만 보고 어느 지점에서 정부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게 가장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일까 효율 효율 효율적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경제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투입 대비상 투입 그렇지 투입이라는 것은 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그 다음에 효용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비용이고 이게 편익이에요 이게 총 비용이고 이게 총 편익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전체의 그래프에서 비용이 가장 낮아지면서 편익이 최대화되는 지점은 어디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 자 여기가 A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라고 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은 뭐 C라고 칩시다 자 참지선다형이에요 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성 있는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다음 A, B, C 중에서 어느 지점이에요 A요 이제 뭐 슬슬 장난친다 확실히 A요 A죠 A 왜 A 지점에서는 어떻기 때문에 뺀 값이 남은 값이 아 그렇지 자 총 편익이 이 정도고요 A 지점에서는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이 정도인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중간이 이렇게 뚱뚱한 형태로 그려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값 그게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이 바로 A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대비 산출을 고려해서 생산 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A 지점이 뭐라 그러냐면은 최적 생산이 가능한 최적 생산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적 생산점 최적 생산점 왜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편익은 최대화시킬 수 있는 지점이 바로 A 지점이기 때문에 자 근데 관료들은 그러면은 관료들은 A 지점인 최적 생산 지점에서 생산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야 왜 왜 그럴까요 자기 부서에 이익을 몰아주고 싶어요 그렇지 자기 부서에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까지 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용의 최대의 한도는 어딘데 비 그렇지 자 여기예요 여기 편익이 전혀 없는데 비용을 쓰는 거는 또 욕먹잖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편익이 더 늘 수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다 쓸 수 있는 지점까지 생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관료들은 정부 관료들은 자 그래서 비지점까지 정부는 과다 생산이라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니스카넨이 주장한 예산극대화 가설의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적 생산을 추구하는 집단은 누구냐 자 이 집단은 정부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행태이다 이렇게 또 니스카넨은 주장을 했어요 왜 정치인들은 이 사람은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좋은 선입견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관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뭔가 좀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어 정치인들은 아니다 정치인들은 효율을 추구한다 왜 그때그때 선거에서 그렇지 승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최적 생산 지점을 잘 찾아내서 정치인들은 그 최적 생산 지점에 맞는 공공서비스 생산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어이가 없어 자 그래서 관료들은 관료들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편익과 비용의 그 편익 대비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비용을 다 소진하는 요 B 지점에서 과다 생산을 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반면에 정치인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해서 비용 대비 편익이 최대화시켜지는 요 지점 A 지점에서 최적 생산점을 찾아내서 어 사회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정치인은 자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 표 그래프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간혹 그래서 A 지점이랑 B 지점을 먼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중에서 최적 생산 지점은 A 지점이다 그 다음에 과다 생산은 B 지점이다 사회 효용을 극대화하는 건 어느 지점이다 A 지점이다 정치인이 선호하는 건 어느 지점이다 A 지점이다 반려들이 선호하는 건 B 사회 효용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효용성을 저해하는 지점은 C C는 C는 내가 만든 의미의 어 이 두 개의 게 안 나와 A와 B만 잘 고려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이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른 뭐 총편이 뭐 T, B 총비용 T, C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모형의 특징을 풀어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억에 오시면은 정치가와 관료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경제학적인 표현을 써서 목적 함수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목표가 서로 다르다 라는 거죠 정치인은 순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순편익의 극대화 그래서 최적 생산 지점을 찾아내서 여기서만 생산을 하려고 한다 라는 게 정치인의 목표고요 반면에 관료는 비용이 예산에 의해서 충당돼야 되는 점의 관점을 갖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려고 한다 라는 거 자 이런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추구 성향 때문에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너무 과하게 생산된다 과다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공제는 과잉 생산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배웠던 리스카넨의 이론 있죠 정부 서비스가 과다 생산되는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정부는 총 비용을 다 돈을 다 소모하는 데까지 도를 쓰기 때문에 최적 생산이 아니라 과다 생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어차피 공공선택은 모여는 아홉개가 다 무조건 비효율적이다 라면서 정보를 까는 내용이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관료 까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산극대와 가설도 자 근데 어 자 이건 우리가 또 새롭게 배우는 내용인데 우리 139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리스카넨의 예산극대와 가설을 비판한 학자가 있어 또 자 자 그래서 그 이거를 같이 묶어서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5번 모형이었고 6번 모형이 있잖아요 이걸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던디비라는 사람의 관청 형성 모형 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은 같이 비판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출제하기가 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아 리스카넨의 예산극대와 가설은 어떻게 했다 비판하였다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자 던리비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플러스 내용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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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관료들이 다 자기네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고만 노력할까 이렇게 의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예산의 종류를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예산의 종류를 분석을 해봤는데 크게 나눠서 이제 4가지 예산의 종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산이 핵심 예산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먼저 내렸어요 거기 밑에 예산의 2번의 예산의 유형부터 먼저 보세요 예산의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 중에서 그냥 행정기관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용 있죠 그거를 핵심 예산이라고 하자 핵심 예산 핵심 예산 그래서 공무원 월급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시설 운영비 이런거 있죠 이런것들을 무슨 예산이라고 하자 핵심 예산이라고 하자라는거에요 자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예산들 있죠 예를 들어서 사기업에 재정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주는거 있죠 이런것들 자 아니면은 다른 기관의 이전해주는 비용 사기업에 준다든지 다른 뭐 준정부기관의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비용들 있죠 자 그런 예산들은 뭐라고 부르기로 하자고 했냐면은 핵심 예산 말고 관청 예산이라고 부르자 관청 예산 관청 예산 자 자 그래서 이제 예산의 종류를 먼저 나누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 덧립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사무실 운영 경비와 관련된거 인건비와 관련된거는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비용 핵심 예산이라고 하자 핵심 예산 자 다음에 다른 해당 정부 부서에서 다른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같은 비용들을 관청 예산 이라고 하자 관청 예산 이라고 하자 자 근데 어떤 것들은 민간에 지원되는게 아니고 다른 정부기관에 또 나눠주는 예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거를 뭐라고 부르자고 했냐면은 사업 예산 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업 예산 자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을 넘어서는 초사업 예산 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일단 개념 정도만 한번 눈에 익혀두시구요 자 그래서 예산이라는거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네가지로 크게 남을수가 있다라는거에요 근데 덧립이라는 사람은 리스카넴의 예산급대와 가서는 어떤 예산이든 종류를 막론하고 다 모든 예산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라는 전제였잖아요 근데 덧립이는 그렇지 않더라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 극대화시키려는 예산이 있고 굳이 예산급대와 동기를 갖지 않는 예산도 있더라 이렇게 나눠서 종려했어요 자 그래서 핵심 예산은 예산급대와 동기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예산급대화 시키려고 노력 하겠죠 왜 이건 본인들의 뭐예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자 이런거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관료들한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예산은 당연히 극대화시키려는 동기가 있어요 자 자 근데 그러려면 관청 예산은 자 내 핵심 예산 플러스 다른 사적 부분에 내가 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보조금이야 보조금 보조금은 내가 갖고 있으면은 이 사적 영역에 대한 내 부서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어 내 입김이 내 힘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관청 예산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근데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은 뭐예요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해주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다른 기관에 넘겨줘야 되는 예산이야 그거는 우리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예산을 더 늘리려고 할까요 별로 신경을 안 쓸까요 별로 신경을 확실해 확실해 줄여야 줄이는 것까지는 아니지 줄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다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극대화 동기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유형에 따라서 거기 3번에 예산 극대화 조건 있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할지 여부는 자 예산의 유형이나 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대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핵심 자 그래서 예산 유형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하위 중위직 관료들은 핵심 예산의 증대 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고위직 관료들은 고위직 관료들은 관청 예산의 증대로부터 뭔가 본인이 혜택을 얻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핵심 예산과 관청 예산은 둘 다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서도 또 나누면 핵심 예산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핵심 예산에만 더 관심을 갖고 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관청 예산은 중하위직 아닐까 그렇지 고위직 관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걸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관청 예산은 고위직 관료들이 관심을 갖는 예산의 종류 이다라는 거 자 먼저 그 첫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핵심 예산 관청 예산 관료는 어떻게요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갖는다 그래서 핵심 예산과 관청 예산 이 부분까지는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는다 하지만 하지만 뒤에 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기관은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그래서 핵심 예산과 관청 예산까지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적용이 돼요 니스카넨의 말처럼 근데 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예산의 종류에 따라서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는 예산의 종류가 있고 굳이 갖지 않는 예산의 종류도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의 또 종류에 따라서 핵심 예산은 관료 중에서도 중하위직 관료들이 그 다음에 관청 예산은 고위직 관료들이 예산 극대화 동기를 다르게 갖더라 자 이 내용까지 덧립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했다라는 것 자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모형의 특징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관료 개인의 효용의 증감은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합리적 고위 관료들을 자 고위 관료들은 책임과 통제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상적 기능은 중정부 조직이나 외부 계약으로 떼어내고 자 가능한 권력 중심에 있는 참모적 기능을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직할 때도 좀 더 자세히 보일겠지만 고위 관료들은 어떤 행태를 갖고 있냐면은 자 본인이 이제 힘은 행사하고 싶어해 근데 뭐는 하기 싫어하냐면은 책임지거나 통제받는 건 되게 싫어해요 자 그래서 합리적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본인이 개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되는 거는 싫고 결정권자는 최대한 나는 결정권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뭐만 하냐면은 결정권자 옆에서 조언만 해주는 참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를 선호를 한단 말이에요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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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결정적일 때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는 참모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고위 관료들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은 자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 기관 중에서 책임져야 되는 정부 기관 있잖아 그거를 아예 어디로 넘겨버리냐면은 민간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조직할 때 더 자세를 걸겠지만 우리 정리한 내용 있죠 책임 운영 기관 이건 뭐예요 어떤 공공서비스나 성과에 대해서 생산 주체가 책임은 지고 생산에 대한 뭐를 갖는 자율성을 갖는 그런 운영 기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었었죠 예술의 점입니다 예술의 점입니다 예술의 점입니다 아니면은 세종문화의관 예 남산극장 남산극장 어 뭐 이런 데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했잖아 예 자 그래서 어 어 참모 아 다시 정리하면은 고위 관료들은 고위 관료들은 책임지거나 통제받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를 싫어하고요 본인은 참모의 역할에만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 부서들은 가급적 민간이나 책임 운영 기관의 형태로 떼어내고 본인들은 참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만 머물려고 하는 행태를 갖는다는 거죠 합리적인 고위 관료들 자 그래서 이런 행태를 갖는 게 어 고위 관료들의 어떤 음 행태이다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디근내용이에요 전부 조직이 다양한 관청 가로열고 책임 운영 기관의 형태로 은폐되어서 은폐되어서 행정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모형 자 이 내용까지는 이제 덧립이가 관청 형성 모형에서 주장됐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스카넌의 예산 극대화 가설을 비판하면서 어 예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모든 예산을 다 관료들이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는 건 아니다 핵심 예산과 관청 예산만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고 다른 기관에 이전하는 사업 예산은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지 않는다 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핵심 예산은 중하위직 관료들이 관심을 갖고 증대시키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관청 예산은 고위직 관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예산의 종류인데 특히 고위직 관료들은 본인들은 이제 개선의 역할 결정권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통제나 책임을 지지 않는 참모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청을 새롭게 형성을 해서 책임 운영 기관 같은 형태로 본인의 역할을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행태를 보이더라라는 게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의 주요 내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장을 한 내용이 우리 육박 모형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이더라라는 거였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만 하면은 이해만 하면은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모형까지 정리를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자 이 7번은 뭐냐 하면은 간단해요 정치적 경기수단론 이라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만 되면 경기 호황이 되는 상황을 선호하더라는 거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경기가 마치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은 확장정책 내지는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을 쓴다는 거죠 선거 때만 되면 자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부러 상관없으니까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긴축정책이라는 것을 일부러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거 때는 뭘 하다가 확장정책 경기부양책을 쓰다가 선거 끝나면 긴축정책하고 그러니까 확장과 긴축이 경기가 부양되었다가 감축되는 그 경기의 사이클이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갔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경기수단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기순환이라는 것은 정치적이다 그래서 붙여서 노드하우스라는 학자가 정치적 아 학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자는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고 자 노드하우스라는 학자가 정치적 경기순환론이라는 것을 지장을 했다라는 거죠 경기순환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는 사회 전체로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생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공공선생동 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8번 8번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투표의 교환 투표의 교환 투표의 교환 투표의 교환 기초 강의할 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정리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로그롤링 그 다음에 포크배럴 당연히 들어갔지 기초강의 설명을 했으니까 로그롤링이랑 포크배럴이라는 요거가 있었는데 자 구분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봅시다 로그롤링이랑 대답만 하지요? 떠올려보라고 로그롤링이랑 포크배럴 자 이거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 로그롤링은 일단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로그가 뭐예요? 로그가 뭐예요? 로그가 뭐예요? 아 알았어 통나무 통나무를 로그라 그래 통나무 통나무를 로그라 그러는데 우리 그 주로 영미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그 통나무 굴리기 시합 통나무 굴리기 게임 그래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같이 어떻게 해요? 강 위에서 통나무를 하나 딱 띄워놓고 세 명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통나무를 굴리는 걸 하잖아 자 이거는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함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굴려야 통나무가 제대로 굴러가서 안 떨어지겠죠 자 한 사람이라도 호흡이 틀어지면 이 사람은 셋다 어 셋다 강에 빠지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 개의 개별 주체가 같이 협력해서 당합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행태 주로 이제 국회에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 그렇지 의원들이 각자 상호간에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야 이때 우리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는 내가 그 법안 밀어줄게 어 너네 선거구에서 그 법안 나오면 내가 그때들은 밀어줄 테니까 일단 도와줘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의원들이 같이 단합해서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형태 그거를 통나무 굴리기에 비유해서 뭐라고 부른다구요 영어로 어 로그롤린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통나무를 같이 굴리는 것처럼 특정 법안을 만들거나 통과시킬 때 투표 담합 행위를 하는거 그거를 로그롤링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자 다른 말로는 쉬운 한국말로는 그냥 투표의 담합 이렇게도 불러요 투표의 담합 로그롤링 행정학에서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로그롤링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포크배럴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한 100개 정도만 100개 너무 많은가 그러니까 행정학 용어를 100개 정도만 완벽하게 숙지하면 행정학 합격 합격 점수를 충분히 받는 것 같애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요 로그롤링 포크배럴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예상 극대화 그 다음에 비판했던 그렇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만 정리해서 100개 정도만 딱 채우면 어 그러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행정학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만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씩만 자 그 다음에 포크배럴 포크배럴은 뭔지 하고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구유통정치라고도 하는건데요 자 이런거에요 어 우리 그 사료 사료같은거 돼지 돼지를 키운다고 하면은 어 사료들을 놓아두는 사료통 그게 이제 구유통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처럼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치의 행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어떤 혜택을 나눠주고 싶어 정부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싶을 때 자 어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일일이 분석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주체들한테 필요한 만큼만 나눠주는 식으로 보조금을 줄까요 아니면은 한꺼번에 보조금을 확 뿌려놓고 각자 알아서 나눠가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진행을 할까요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한꺼번에 마치 구유통의 사료를 한꺼번에 촥 뿌려놓고 돼지들끼리 야 너네 알아서 나눠 먹어 라는 식으로 어 관련된 보조금이나 지원 혜택을 나눠주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각종 정치적인 이권이나 교부금 지원금 보조금 같은 혜택을 나눠줄 때 나눠줄 때 마치 농장주가 돼지들한테 사료를 나눠주는 것처럼 나눠주더라 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한꺼번에 나눠주면 어떤 형태가 발생돼요 각지적으로 진짜 필요한 건가 확인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죠 비효율적 배분 그렇지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되는데 마치 힘센 돼지가 더 많은 사료를 차지하는 것처럼 힘없는 돼지들은 어떻게 해요 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사료 하나도 못 챙겨 먹고 찌그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나 정부의권을 한꺼번에 뿌리기식으로 정책 과정을 수행을 하면 포크배럴 같은 행태가 나타나서 특정 필요한 개인에게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 배분의 불공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거죠 마치 힘있는 돼지가 더 많은 사료를 혼자 독점하려는 것처럼 그게 포크배럴이라는 정치 행태를 설명한 내용인 거예요 두 개의 개념 배웠죠 첫 번째는 투표에 있어서 담합 형태를 보이는 것 다른 말로 통나무 굴리기에 빗대어서 로그롤링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유통정치에 빗대어서 포크배럴 그렇지 필요한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이 안되는 배분의 불공정성을 설명한게 포크배럴 두 개의 개념 또 배웠어요 두 개의 개념 로그롤링과 포크배럴 그것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정치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라는게 공공선택론 학자들이 주장한 모형인거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9번 마지막 9번 자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자 이것도 간단해요 자 보시면은 자 에로우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의사결정이 되려면 되려면 반드시 밑에 있는 5개의 기본 전제를 만족시켜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투표할 때 이 5가지 기본 전제가 다 충족이 되야만 합리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에로우는 그게 선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자 아래 기본 5개의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어떻게 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다 다 그냥 혈액적 배분에만 대본으로 다산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 내용이 아니야 좋은 시도였어 눈치 있었어 자 그럼 밑에 5가지 기본 조건은 그럼 뭐냐 이게 다 충족이 될 때만 완벽한 의사결정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5가지 기본 조건이 뭐냐 이 내용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이제 5개니까 시험에 질문으로 내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행성의 원칙 자 이거 뭐냐면 어떤 선호 서열이라도 예를 들어 투표 투표를 예로 들면 이건 의사결정의 비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투표를 예로 들자면 어떤 투표자도 어떤 시민도 본인의 선택이나 선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투표자가 어떤 시민이 A라는 시민이 A보다 B를 선호해 자 그리고 이게 후보자예요 후보자 B보다는 아 C보다는 B를 선호해 자 그러면은 A와 B는 A와 C가 나왔을 때는 누구를 더 선호해서 투표를 해야 돼요 A를 선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자 이게 선택의 일관성이요 선택의 일관성 A보다 B를 선호해 B보다는 C를 선호해 그러면은 A와 C가 나왔을 때에도 A한테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문이라고 합시다 문과 박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성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보다는 문을 선호해 그리고 박이니까 하지만 E보다는 박을 선호해 자 그러면은 문과 E가 나왔을 때 누구를 찍어야 돼요 문 문을 찍어야 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LO의 무슨 원칙 일반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을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행성의 원칙 이행성의 원칙 선호서열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일반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행성의 원칙이에요 이행성의 원칙 자 이거 표현 용어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미음의 만장일치의 원칙 자 만약에 어떤 대안을 만장일치로 선호를 한다면 그 대안이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다 선호해 그러면은 당연히 그 선호되는 대안이 채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만장일치의 원칙이에요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무관한 대안에서 독립의 원칙 자 이거 뭐냐면은 대안에 대한 개인의 선호 순위는 다른 제3의 대안이 갑자기 들어와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애초에 갖고 있던 선호를 그대로 투표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것과 무관한 다른 제3의 요소가 갑자기 내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무관한 대안에서 독립할 원칙 자 그거 자 그 다음에 비제한성이라는 거는 개인이 어떤 선호 소유를 갖더라도 그거는 명백히 뚜렷하게 정의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A와 B, C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독재성 개인 어느 한 개인이 선호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독재성 자 이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이 충족될 때에만 투표에 있어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다섯 개를 다 충족시키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 그렇지 그래서 LO의 불가능성 정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이거 역시 뭐예요 사회에 있어서 정치 선거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설명한 공공선택론의 아홉 가지 모형 중에 하나죠 이제 아래서 그 내용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 아홉 개 다 봤어 아홉 개를 다 한 번 리뷰해 봅시다 혹시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저번주에 배웠던 거예요 저번주에 배웠던 뷰캐논과 텔럭이란 학자의 적정참여자 수 모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적정참여자 수 모형 우리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떠올려 보시고 자 참여자 수가 많으면 의사결정 비용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크 그렇지 높아지죠 근데 의사집행 비용은 낮아지죠 그 다음에 참여자 수가 적으면 의사집행 비용은 높아져요 그렇지 의사집행 비용부터 먼저 물어봤어 헷갈리지 마시고요 참여자 수가 많으면 의사결정 비용은 높아져요 뭘까 오래 생각해 아까 물어보고 또 물어본 거야 참여자 수가 적으면 의사결정 비용은 줄어들어 그렇죠 줄어들죠 참여자 수가 적으면 의사결정 비용은 줄어들고 뭐가 높아져요 의사집행 비용은 높아지죠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적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너무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되고 적정해야 된다라는게 적정참여자수 모형이었죠 적정참여자수 모형 자 그거 기억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는걸 두번째로 배웠어요 자 이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관료도 다른 인간처럼 경제인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권한은 어떻게 하고 분권 분산하고 그 다음에 어 관할권은 중첩적으로 운영해서 뭘 하도록 독점이 아니라 견제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된다는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을 맞추세요 다수의 지방정부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투표를 통해서 피구가설 피구가설 아 맞아맞아맞아 아 제대로 이겼구나 난 피구가설이 할 줄 알았어 피구라고 있었어요 피구 라고 있었어요 그치 뭐 이상했어 티부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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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티부가설은 어떻게 하는 선거 어떻게 하는 투표 반로하는 투표 그렇지 반로하는 투표라고 했죠 자 티부가설의 기본 전제 중에서 각각의 지방정부는 동일한 정책을 출신해요 상의한 정책을 출신하죠 자 그 다음에 외부효과는 존재한다 안한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존재한다 안한다 안한다 인구는 최적 적규모를 추모한다 최대규모 아니죠 그 다음에 재원은 어디에서 얻어요 주민들의 재산세 소비세 아니라 재산세에서 얻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완전한 모아 완전한 아 이거 너무 애매하다 그치 완전한 오 찰떡같이 알아듣네 완전한 정보와 완전한 시민들의 주민들의 이동성 이동성 그렇지 이동 가능성을 갖는다 이동에 따르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티부가설의 기본 전제고요 여기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설 모양 이름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양대 정당 체제 하에서는 극단적인 정책을 회피하고 이 사람들의 선호에 맞춘 정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양정당의 정책은 나중에 되면 거의 일치하게 된다 중압주의?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가운데에 위치하는 투표자 그래가지고 중위투표자 그래서 학설 이름이 중위투표자 정리예요 중위투표자 정리 양 극단의 정책을 가급적 회피하고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를 만족시키는 정책만 내놓으려고 한다 중위투표자 정리 중위투표자 정리 잘하셨고요 이거는 익숙하죠 미스 카넌의 예상극대화 가설에서는 정치인들은 뭐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에 예상 정치인들은 효율의 극대화 효율의 극대화 효율의 극대화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순편익의 극대화 어 맞았어요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개념 그래가지고 이거를 순편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순편익 근데 정치인들은 순편익을 극대화해서 사회효용을 최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갖죠 왜? 정치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까 선거의 사실은 정치인이 좋은 사람이어서 사회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에서 자기가 득표를 하기 위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목적 때문에 사회효용을 최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순편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반면에 누구는 이 집단은 그렇지 관료는 관료는 뭐의 극대화? 총비용? 총비용을 다 소진할 때까지 예산을 최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관료들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회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고 관료들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뉴스탄에는 예산 극대화 가설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공공재는 반드시 어떻게 되게 마련입니다 과 과잉 생산되게 마련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과소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 예산을 극대화시키는데 예산을 극대화를 통해서 아까 최적 생산이 아니고 이게 최적 생산이었잖아요 에이지죠 최적 생산이 아니라 과잉 생산 과잉 생산 과다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이게 이 이 가설 모형의 핵심인데 핵심 핵심 이거를 너 최소라니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라기 때문에 공공재는 과잉 생산된다 그러니까 자원배분은 효율적이지 않다 비료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요 자 이거를 비판하면서 이 학자는 무슨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관청 형성 모형은 그게 뭐지 뭐로 해야 되나 던립이라는 학자가 그거는 차차 기억하시면 되고 사실 학자보다도 이 관청 형성 모형이라는 용어가 더 중요해요 관청 형성 모형 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자 이 중에서 관료들이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는 예산은 핵심 예산 두 개 있었죠 핵심 예산이랑 사업 예산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은 관청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지 않는 예산이었고요 핵심 예산이랑 다른 민간에 이전하는 관청 예산 관청 예산이라는 것이 있었죠 잘 기억하는 거예요 핵심 예산이랑 관청 예산은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고 사업 예산은 예산 극대화 동기를 갖지 않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예산은 관료 중에서도 어느 지위의 관료들이 중하위 관료들이 그 다음에 관청 예산은 고위 관료들이 좀 더 예산 극대화 동기를 받는 예산의 종류더라 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합리적 고위 관료들은 참모 기능을 수행하려고 해요 참모 기능을 참모 기능을 수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관청을 외부 계약 형태로 외부로 떼어내서 책임 운영 기관 같은 형태로 은폐되어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시도를 한다 책임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것도 기억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노드하우스라는 학자의 확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적 경기 순항론이라는 게 있었죠 선거 때는 어떤 정책을 사용하다가 경기부양책 확산 정책을 시도해서 돈을 막 풀죠 그래서 경기 호황을 일부러 유도하는 건데요 자 근데 선거가 끝나면 일부러 긴축 정책을 펴가지고 물가를 억제하려고 하죠 물가가 상승되어 있는 물가를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그거를 노드하우스의 정치적 경기 순항론 경기 순항론이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투표의 교환이라 그래가지고 두 개의 모형이 있었죠 첫 번째는 투표의 다만 팽이를 설명한 풍나무 굴리기 모형 로그롤링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굴통 정치라 그래가지고 아 그렇지 고개를 탁 던져주면 힘있는 돼지들만 와가지고 탁 탁 차지하는 그런 형태를 설명하는 게 포크배럴 포크배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으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있었는데 5가지의 기본 조건을 다 충족할 때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였고요 자 기본 조건이 다 섞였는데 그 중에서 선호 선택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A B보다 A를 선호하고 B보다 C보다 B를 선호하면 이행성 그렇죠 그거를 선호에 있어서 일관성에서 이행성의 원칙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만장일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외부 제3의 영향을 받아서는 않는다 라는 게 개인성의 원칙 아 애썼어 무강한 대안에서의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아니 근데 이거는 용어를 외우기보다는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거 골라내기만 하면 돼 이거 다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뭔지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비제한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이건 뭐예요 본인의 선호는 사회로부터 자극받지 않나? 아니야 그거는 독립의 원칙이에요 자 이거는 비제한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의 기호나 본인이 선택 경향 선호는 명백히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비제한성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개인의 선호가 전체 사회의 선호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는 비독재성 그렇지 비독재성의 개념이었죠 비독재성의 개념이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9개가 굉장히 중요한 모형들인데 자 요 내용을 다 정리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잘 정리를 해주셨고 마지막 141페이지에 요 한 페이지만 더 정리하고 잘 가십시다 자 그래서 공공선택론의 행정개혁 방안은 그러면 어떻게 처방이 되어야 되느냐 뭐 이거죠 자 아까 중첩적인 조직 활용 관할권의 중첩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다원 조직 여러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서적 아니고 비개서적으로 조정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비개서적은 뭐냐면은 개서적은 계층적 조직이라는 거예요 수직적인 조직 개서적은 계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적인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비개서적인 조직은 수직적 아니고 수평적 조직을 얘기한다는 거죠 수평적 조직으로 조직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고 자 관할권의 중첩을 허용해야 된다 이거는 독점하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 라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제거하자 이거는 고객의 반응이나 그걸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라는 거죠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제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자 이거와 더불어서 한계점 비판점도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인간을 뭐라고 가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경제인으로 단순하게 가정한 거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시장 논리만을 중시한 인간에 대한 단순한 가정에서 출발했다라는 비판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시장한테만 맡기면 무슨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또 시장 실패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의 처방들은 너무 이상적이기만 하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게 낮은 현실적합성 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시민 문화를 전제한다 시민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 문화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후진국들은 이게 가능하기가 어렵죠 수준 높은 시민 문화를 전제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보수주의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이거는 뭐예요? 보수주의는 시장을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장 위주의 시장 질서를 그대로만 유지하자라는 보수주의적인 접근에만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모는 공동선택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했던 내용들을 그냥 말로 풀어서 정리해놓은 거니까 한번 쭉 읽어만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141페이지까지 자 다음에 뒤에는 신제도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신제도론 자 이것도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같이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